내가 독을 어디뒀더라? 표정이 표정이 표정 야 여기다 고민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뭐해 님선 이지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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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솔직하네 하하하하 솔직하네! 솔직해 천주국 고로시 썰이래요 send 삐삐픽 2 보냈는데 she call me a sicko and block me 번역을 봅시다 온라인으로 삐삐픽쳐를 보냈는데 그녀는 날 욕하고 찾아났대 뭐 익숙한 일이래 뭐요? 자주 그런가봐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우리집에 찾아왔다 아동을 유포죄로 경찰에 신고당했다고 하며 내가 보낸 pp사진을 보여줌. 난 그게 It's mine! That small pp is mine! 이라고 했대요. 경찰들은 No! No! 바질까봐! No! 말도 안 된다! 너무 small pp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서 팩트체크. 그러더니 경찰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 미안하다. Let it's new heaven banning policy provocation to Brazil. heaven banning 천국 추방. 커뮤에서 사고만 치는 트롤 새끼들 가로 안에 본인만 모르게 몰래 가로잡고 AI 봇으로 가득 찬 가상 평행 커뮤. 천국으로 추방. 천사봇들의 무조건적 추앙과 아춤을 받으며 영원히 행복하도록 격리시키는 조치. 다 네 말이 옳아. 다 너가 맞아. 뭐 이런. 죽어도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 글, 댓, 비가 있어요. 글이랑 댓글 비율 이런 건데 DC에서 댓글을 쓴 거보다 글을 더 많이 쓴 애들은 조금 좀 이기적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남이 쓰는 글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본인이 할 얘기만 하는 사람을 이제 글대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박시 네 말 맞으면 해주면 됨 그냥. 저도 저번에 이실직구를 하자면 팬이 한 얘기인데 내가 다 얘기해놓고 팬이 한 얘기라고 좀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투수의 입을 빌려 본심 표현.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유튜브 빠꾸쟁이들은 몰라. 내가 원하는 채팅 나올 때까지 가만히. 어 맞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지. 그래. 아 저렇게 채팅 치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니까. 생각 안 하면 계속 기다려. 언제 치나. 해당 시스템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 가동되어 일종의 트롤 유저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무한한 칭찬만 하는 AI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궁금하다.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것 같기도 해. 걔네들은 칭찬받으려고 쓰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왜 트위터에서 그런 말 있잖아. 트위터가 일기장 아니었음? 이렇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가지고. 방금 우리 엄마 참 교육했어. 타오바오에서 7만 9천 원 주고 직구한 나루카미 쇼군상. 얘가 라이덴 쇼군인가 봐요. 우리 엄마가 이게 뭐니? 라고 하는 거. 순간적으로 너무 빠졌는데 엄마라서 일단 한 번 참았어. 그리고 차근차근 엄마. 엄마. 이분은 나루카미 쇼군상이에요. 라고 설명하니까 또 엄마가 버릇없게 또 엄마가 버릇없게 그새 뭐니? 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고삐 풀려서 응 알았어 매출 1위 한마디 딱 하니까 엄마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더라. 자 이분한테 필요한 게 여기 있네요. 바로 해븐 베닝 응 매출 1위 그래 맞아. 니 말이 맞아. 어 라이덴 쇼군은 어 매출 1위 찍었지. 암 그럼. 역시 라이덴 최고지. 친 누나가 여자라 보이면 어떡하죠? 먹고 결정. 169, 74킬로인데 썸남 만나서 라면 4개씩 먹어도 되나요? 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이랬거든 내가? 미친놈 아니야? 이랬는데 수정 당해버렸대. 탕후루 먹어보신 분에서 똥 먹어보신 분으로 바꿨어? 달달하니 맛있던데? 사람들이 되게 맛있다고 냄새난다고 그러던데 나는 먹을만 했던데? 근데 똥 먹어보신 분으로 더 엘든 조우 브이 스카이리밍인데? 카메라 워킹 뭐야 진짜 같아. 벌써 웃겨. 황가씨는 그 황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엔비디아. 요즘 이휴 형님 갈수록 호감이야. 아이폰 C타입도 그렇고 이휴 형님이 한번 조진 거고 엔비디아도 조지나요? 엔비디아 사무실을 급습했대. 야. 야. 어른들의 비밀놀이를 방해하는 자녀. 빨리 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나? 뭐야 이거. 꼬맨는데. 아 왜? 꼬맨는데 왜 뭐라 해? 참. 아 참. 벨브 인덱스. 오 야 이거 비싼네. 오 야. 링크 스타터. 뭐야. 플랜 시간 만 시간 뭐야. 미쳤어? 미쳤지? 야 비니씨. 너 만 시간 했잖아. 나 좀 줘봐. 나 좀 해볼게. 아씨 확. 왜 필요하냐고 묻지는 말고. 그냥 내려봐 빨리. 아 야. 좀만 해보자. 어? 아 돌려줄게. 아. 뭐 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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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워서 막 갖다 놓는 줄 알았어. 뭐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 져서 일어나서 이거를 주워서 돌려 놓고 있던 건데 마치 뭘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뭔가 하고 있는 거 같잖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니 배즈민턴 오! 배디민턴 끝까지 섭é해보면 안된가럼 근데.. 배디민턴 전문가로서 이건.. 절대 안 통하는겁니다 보시면 여기서现在几 redeem 네트와 공의 거리가 이만큼? 이 정도면.. 사실 이제 푸쉬 창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바로 해외 reports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네트 앞으로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 저렇게 뜨면 떠버리면 죽는 볼이거든요 이 문장을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쓰이는 중국어, 광동어, 민남어, 말레리아어, 타밀어, 영어 총 6개를 합친 말인 피진문장의 예시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단인종 국가에서 인종 간 교류가 아주 활발하면 서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 저렇게 일상 언어에서 각자 언어가 섞이는 경우가 발생 어? 이거 그 I am 신뢰에요. 어? 괜찮아요. 그거네? 당연히 일정한 규칙 없이 혼란스럽게 섞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피진은 교양 없거나 아주 세속적인 말로 취급되고 그렇지만 간혹 이런 피진이 세대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물려받아 모어로 쓰고 점차 제대로 된 언어의 체계를 잡으면 크레올이라고 부르는 진짜 언어 취급받는 언어가 됐네 현재 이빨 틀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아... 팀장님. 영어, 한자, 한글. 팀. 영어니까 팀. 한자, 장. 한글, 님. 팀장님. 이런 거면 뭐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나 이미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아, can I see your baby? 아, she's so cute. 아... 필터...이냐? 아, can I see your baby? 아, she's so cute. 아... 으헓헤, 으헤헤. 아니 필터인 거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반응이 너무 웃긴다. 아, 애기 애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얼굴 보니까 우우우우 하다가 늦었어 이 여자야 나중에 아기 보면 팁을 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이쁘지 않은 아기 보고 이쁘다고 잘 못하게 되더라고 포인트를 딱 줘서 이쁘다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이쁘다 아 귀가 참 이쁘다 아 코가 참 이쁘네 어떡하니 보통은 딸이냐고 하면 요즘 다 좋아해 남자아이인데 딸이냐고 하면 좋아해 요즘에는 나만 우월 사상이 아니고 여와 우월 사상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에는 여 딸을 원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쁘다고 하면 좋아해 남자애예요 하면 싫어해 실제로 딸이 딸인데 누가 나한테 남자애야? 이러게 가지고 조금 기분 상했거든요 무조건 여자애라고 해야 돼 아무래도 하나 코카수 키우면 안 되는 대충 알겠습니다 이 4초만에 완벽히 해 바로 이해해버렸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육아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애기 안 키우는 이유 해가지고 4초만에 설명 가능합니다 저도 군인 가스라이팅 하는 법 훈련 끝나고 나서 샤워 시켜주고 일찍 폰 주면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착각하게 됐나 봐요 이거 레알 해 아 이거 나 때는 말이야 아 이게 참 말은 안 하고 싶어도 솔직히 요즘에는 군 복무도 짧아졌잖아 어이? 나 때는 말이야 1년 9개월이었어 또 하면은 또 이제 내 위 선배님들은 3년 2년 했으니까 또 할만 없긴 한데 아니 의외로 기밀 유출 그런 거 별로 없으면 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쓰는 거 좋아 좋은데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좀 열받는다는 거지 할만하다고 착각하게 됨 이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니까 그럼 난 뭐야? 나도 가스라이팅 시켜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나는 못해서 억울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상 댓글 응 어쩌라고 터라 할만 없습니다 좀 늦게 태어날 걸 좀 근본 있으면서 넣을만한 모드 추천해봐라 빨리 제니모드 진짜 넣었다고? 제니모드가 뭔데? 제니모드가 뭐야? 좀 이상한 거야? 구글링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제니모드 까는 법! 틱톡 검색!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 여자애가 제니인가 봐 초스피드 온라인 홈쇼핑 17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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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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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저 뒤에 있는 여자는 뭐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접동산이 다 나오네 접동산이 다 나오네 왜 저 두 개만 깔끔하게 보여주는 건데 12권 6권 랜덤박스야? 10권 7권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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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는 거야 쇠봉지 랄롱 10권 19 이게 뭐 하냐고 29 29 29 스피드러리이냐고 29 왜 다 꺼내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다 달라 다 달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갑자기 갑자기 물걸레 왜 나오는데 그 옷 보여주다가 가격 부르는 거라고? 그 상품이 저렇게 많은 거야?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아시는 분 있나요? 라데온이 진짜 아직까지는 아닌 이유 뭐 이걸 꼭 찍어봐야 알아? 블랙스크린 이슈 아직도 있대 라데온 산 내가 병신이지 좀 제가 좋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병신 임신 중에 남편이 더 귀여워 보인다는 블라인드녀 남편 귀여워 보이면 답도 없다는데 아침에 눈도 못 뜨고 출근 준비하는 납작한 뒤통수도 귀엽고 예전해서 같이 손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고 갔대 신혼엔 왜 이걸 못하나 이걸 안 해주나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본만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실수하면 귀여워 보이고 남편 장점이 보이면 고맙고 나 만나서 고생하는 거 같아 애잔해서 2심 초에 호르몬 폭발할 때 잠든 남편 뒤통수 보고 울었다 임신 중인데 남편을 닮으면 미림이 나오면 좋겠다 이랬대요 끝이야 이게? 뭐 뭐 뭐 없어? 끝이야 이게? 왜 이거밖에 없음 좋은 소식 알려드려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애기만 나와봐라 그때가 좋지 나도 그랬던 거 같아 그때가 좋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개발자 관상 일단 BMI가 세 자릿수 이상이어야 되고요 머리카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거북목 많으면 더 좋고요 조프 포트리스 개발장재 개발주머니래 개발주머니 안경탈모 손에 들고 있는 거 지들이 개발한 게임 아님 그냥 좋아하는 게임 들고 있는 거래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린 이게 제일 좋아요 하고 찍고 있는 거지 윈도우 종료음 꺼지 완벽한 기승전결 여동생의 컴퓨터를 꺼봐 보겠습니다 귀여운 게임 하고 있네 옛날 컴퓨터다 줘, 하지마 으악 으악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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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파민 너무 좋아 어 도파민 등독될 거 같아 데스스트랜딩 이 아니고 피자 스트랜딩 피자를 나르고 있어요 도미노 도민라고 적혀있네 뭐야 이거 AI인가 봐 하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피자 이미 다 안에 그냥 뒤집박주 됐을 거 같아 똑바로 들라고요 똑바로 그치 이제야 좀 똑바로 드네 아하 참나 이거 어쩌자고 지금 지가 다 먹어버리네 지가 다 먹어버리네 아니 근데 다들 피자 먹을 때는 왜 이런 진탕 진흙물에서 먹는 거야 다 이런 데서 먹어 맨날 피자를 이제 곧 있으면 악어 몰려온다 이제 근데 여자 둘이서 사랑의 게임 했다고 걸키싱은 왜 카나하지가 걸키싱이면 남구에서 수학여행 때 TV로 으으 틀어놓고 애들끼리 으으 길이 싸움했던 길이 칼 싸움했던 나는 맨키싱이냐? 맞아요 유어 맨키싱이에요 아님 나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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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게 난 오늘 아침에 딸림이가 티니피인지 티니윈인지 오프닝곡 가사 적어서 프린트 해달라고 월고불고 하길래 저거 꿈이라 일하라 존나 아빤는데 하 오늘 007 보는 총각색들 존나 부럽네 하하하하하하 빛나는 마법을 보여줘 캐치 캐치 티디핑 타임 티디티디 티디핑 해핑 띄용 삥 찬아 삥 푸트 삥 아이 삥 행복의 해 핑 하하하하 스피드 생싱핑핑 아기주와 베베핑 꿈을 보는 코잡핑 친해지자 딱풀핑 궁금해 뭐야 핑 변신해 똑가핑 이것도 뭐야 그나저나 이 티니핑 야바 알련들은 몇 만이나 있길래 노래가 3절까지 있냐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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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키 키키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앗 제발 어 맙소사 어 어떻게 안 되나? 저런 미래밖에 없나? 내 인생에? 나 내 인생에 행복도 있을 거 아냐 내 인생에 앞으로 저런 거 밖에 없다고? 어 저건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행복할 거야 지금부터 가사 외우죠 하하하하하하 그거 그 그거 아냐? 분노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 아니야 그거? 마지막에 수용하잖아 어차피 외워야 될 거 빨리 외우죠 엘프들이 하프엘프 극혐하는 이유 하프 도그 너희는 종족의 수치의 증거 존대 자체가 죄악이다 진짜 수치의 증거네 하프 도그는 그럼 사람이랑 그거니까 근데 하프 엘프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 인간과 엘프는 그 정도의 차이야? 엘프가 우리는 볼 때 괴로 본다는 거야? 엘프 입장에서는 하프 침팬지 하프 고릴라 그런 건가? 그래? 엘프는 몇천 년 사니까 엘프 있지도 않은 건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친구들이랑 술 먹다 엄마가 언제 들어오냐 물어보길래 상남자 특징 밤새고 아침에 가 뭐 이런 거 한두 번 보냈더니 며칠 전부터 날 틈 만나면 상남특 올 때 치킨 사업 상남특 주차장에 짐 가지러 나옴 웃긴데 이상해서 빡친데 근데 맞는 말이죠 실제로 기가체드는 어머님 말씀 잘 듣는다 그런 밈이 미국에 있습니다 리스펙 엘더 레알 부모님한테 찡찡대는 애들 절반 널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라면을 하시면 한강라면 이렇게 돼 엄마 라면 한강라면 있잖아 라면을 해주신다고 해놓고 스프 밥만 넣고 막 그래 열받게 킹받게 아니 어머님들끼리 단톡 있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다 똑같냐 왜? 자식이 라면 먹고 싶다니까 해주긴 하는데 라면이 몸에 안 좋으니까 그게 사실은 어머님의 그 어떤 사랑인데 애정인데 참 그런 게 라면 두 개 끓이는데 스프 하나 남아있대 맞아 그래서 그거 일부러 우리 못 보게 어디 그 위에 올려놔 다 모아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딱 문 열었는데 어 거기에 스프가 막 엄청 많아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뭐냐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좀 기분 좋지 않을까? 그죠? 건강하게 먹었으면 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그래도 한강라면 싫다고! 팔더미는 살인을 하지 않아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저 안 죽은 거임 다친 거임 비타민 음료 신제품 후기 플로리 이거 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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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에 알약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나 한번 먹어봤거든 되게 재밌더라? 이거 절대 손바닥이 털지 말고 그냥 손가락으로 뽑아먹으라고? 바보 아니야? 무슨 손바닥이 털거나 손가락으로 뽑아먹으라가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애야 그걸 아니 멍케 반양성해자 양성해자이면서 하나의 성별에만 이끌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 뭔 어휘럭 떨어지는 목미 새끼들이 뭐 같은 단어는 죄다 만들고 있다 반양성해자? 이건 뭐 반 부모 새끼니? 부모가 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비 없는 행동만 골라 자 이번에 그런 논란이 있던데 유모차인데 유아차라고 그 자막을 단 어떤 그런 영상이 요즘에 또 무슨 유자차도 아니고 유아차는 또 뭐야 그리고 그런 거 누가 신경 쓴다고 딱 그냥 그 옛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는 맨홀 여자는 우먼홀을 찾아봐라 뭐 이거 아니야 맨홀 우먼홀이 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케아 식당의 신제품 핫도그 아이케아 뉴핑븐 셔컬 소시지 어? 다르다 안에가 검은색이고 밖에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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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ite 맞아요 진짜 이 사람도사네 도사 대부분 진짜 아빠와 나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이거랑 비교 해가지고 이거보다 재미없으면 그냥 사지 말아야돼 레알 아 6만원 7만원 내고 왜 삶? 허스키는 말 안들어와 네, 오클리. 나. 나. 딱! 하는지 봐봐 진짜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 쳐다보면서 가는 거 봐. 어우 열받어. 언 하는데 안 와. 근데 왜 우리 딸은 거 아닌데 왜 그럴까? 말해도 안 들어 우리 딸도 산책 안 한다고 해? 대웅이 산책을 싫어해? 아 얘는 여기로만 가고싶대 얘는 멈췄고 아 얘는 일로 가고싶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다른 방 노래 끄시면 몇 분 남아도 바로 퇴실 처리 및 신고합니다 코리안 랜 러넛 코리안 랜 러넛 노래를 안 틀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같은데? 좀 무섭다잉 정확하게 손 땡겼어 야 이 개가 이거 어떻게 하고 여기를 딱 무냐 그죠? 저거 아니고 손을 끌고 가는데? 봐봐 이거 봐봐 여기까지 오는 거 봐봐 , 러시아 organism 러시아에서 경찰 찾았다가 로봇했다가 마지막 노래 부 vole 그룹 그룹 그룹